양진 오빠! 여긴 어떻게 왔지? 셀럽으로 초대받아왔지. 초대리스트 확인했더니 오빠가 있잖아. 그래서 내가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몰래 온 거지. 나 부르지? 나 바쁠까봐 김비서랑 왔구나? 근데 오빠, 나 뭐 달라진 거 없어? 목걸이 잘 어울리는 거. 오빠가 선물한 거일지롱. 자, 그리고 오늘은 바로바로 무슨 날일까요? 아, 내 생일. 지란이는 그냥, 그냥 꽂히면 되는데. 안녕하세요. 꽃 주세요. 꽃을 드릴까요? 그냥 꽃이요. 꽃다발, 그냥 큰 거. 아이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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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이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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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고마워. 오빠 역시 최고. 너무 예쁘다. 아이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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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치!